계속 그 관련 정보 STO 테마가 확산된다라는 얘기인데 오늘은 진짜로 확산이 이제 뚜렷해지는 모습이죠. 물론 처음에 이제 저수지가 터져서 물이 셀 때는 조금 조금 이제 일부에서 세지만 일정 부분에 인계치가 지나면 폭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물줄기였던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그 다음에 또 서울옥션, K옥션 이런 종목들이 네 종목 중심으로 이제 갔다면 이제 다른 주변 종목 중에서 그 뒤를 따라가서 폭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그런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갔다면 제가 이틀 전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죠. 바로 ITCN이라는 종목이 오늘 드디어 직전 고점을 넘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이코트 잠깐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코트 잠깐 보면요. 오늘 아이스테이션이 벌써 이제 24%나 최고가 수익률을 찍고 있는데 보시면 어제 한국정보인증을 편입을 했는데 갈 겁니다. 갈 거지만은 어제 이제 좀 장중에 좀 올랐던 것이 좀 부담이 됐는지 오늘 좀 눌려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하루이틀 쉬면 다시 또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ITCN이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고가 기준으로는 약 20%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고가가 조금 밀려서 지금 그 윗고리를 달았는데 이 자리는 조금 쉬는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바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세에 부담이 돼서 오늘 오히려 종가상으로 고가가 넘어서 상한가를 간다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개파락한 음산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라서 저항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역시 대장주의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갤럭시아 SM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으로 가장 탄탄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종목으로는 서울옥션이나 K옥션 상한가도 기록하고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이등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룹이 조금 다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종목은 금속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금속을 STO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기금속도 소위 토큰 형태로 해서 쪼개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그것이 실시간으로 지금 증권 주식 시세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대를 받는 종목이고요. 올라오는 모습을 차트를 보면 계단식 상승을 하는데 마치 초기에 지난 재작년으로 따지면 게임주들이 올라올 때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올해로 따지면 지금 에코프를 포함한 전기차들이 초기 막 상승을 시작했을 때 그런 모습 또 인공지능이란 로봇 관련 종목 움직일 때랑 비슷해서 초기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관련 종목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다른 종목들 다 비슷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논할 얘기가 없고요. 오늘 편입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560원이에요. 바로 라온시큐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2560원 편입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차트에서 보이지 않지만 패턴상으로는 역해든 숄더 패턴이 작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에 지난번에 여기 윗꼬리 달렸던 이 자리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 더 큰 포, 큰 그림을 보면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보면은 바닥을 지금 1년 내내 다지고 있다가 이제 막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바닥을 탈피하려고 하는데 그 차에 바로 STO 관련한 모멘텀과 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고 아래에 보시면은 이 오실레이터의 흐름이에요. 트리플 바텀을 치고 바닥을 환성한 후에 1차 상승, 되돌림 그리고 세 번째 저점이 오실레이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오실레이터가 세 번 저점을 치고 상승 턴을 하게 되면 여기 과열이 있었던 이런 자리까지 상승이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장중에 제가 소개를 하고 나면 얘네들이 아직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하락만 2년을 했어요. 그럼 하락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제 물려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 때문에 지나치게 급등을 하면 매물이 잠깐 잠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해서 추격으로 따라가시면 이런 부분들은 불리하고 분할로 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 매직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세를 저는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바닥이 확인된 종목을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를 또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이 종목은 이제 보안 관련 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주로 만드니까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이런 걸 대상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데요. 모바일 백신이라든지 또 가상 키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고요. 블록체인이나 또는 생체 인증 기반의 인증 관련한 신원증명 플랫폼 이런 것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전형적으로 STO 시장과 연관되어 있어서 인증 사업에도 연관을 맺고 있다. 제 포트에 지금 아톤이라는 종목이 있고 또 이런 게 소개해 드렸던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 있고 지금 라원시키오까지 하면 소위 보안 관련 인증 관련 종목들로 세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물꼴을 틀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IT센은 구체적으로 사업적 측면에서의 그런 귀금속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또 미술품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IT센과 같은 귀금속 이런 부분들이 기초 자산으로 활용이 되면서 그걸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기술적 기반을 보면은 빅데이터와 연관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보안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후속으로 같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왜 그런 얘기하죠. 금강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터졌을 때 사실은 금 개발을 하던 사업자들보다는 청바지 파는 사람이 대박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면 IT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또 빅데이터를 다루고 보안을 다루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 또 더 대박을 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은 늦지만 원래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기술을 대는 애들은 처음에 시작은 늦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안정적인 어떤 사업 기반으로 연결되면서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산의 경향이 있으니까 천천히 간다고 해서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 이 종목은 이제 그립토랩이라고 하는 회사와 양자 내성 암호 보안 솔루션을 협력해서 상업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한 이슈들을 보면 또 양자 암호 이슈들이 함께 포함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STO 관련 섹터로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양자 암호라고 하는 그런 모멘턴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세상으로 가면 당연히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면요. 통합인증으로 청약 신청하고 휴면 보험금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키워드는 인증이에요. 그래서 인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도 하고 보험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 이 회사도 역시 어제 소개되었던 한국정보인증 또 아톤 이런 종목과 함께 인증이나 관련한 서비스 쪽에서 보안 서비스 쪽에서 STO 시장의 개화와 발전에 따라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관련된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고 또 삼성과의 어떤 협업도 있어서 예전에 CBDC 관련해서도 보안 관련 대표 종목으로 묶이기도 했었고 양자 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에서 라온시큐어와 항상 대여되는데 이제 뭐 STO 관련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사실상 보안센터는 저 또한 4차 산업의 꽃이 보안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보안센터가 예전만큼 큰 어떤 시세가 분출되는 게 항상 늘 약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STO와 같이 묶이고 AI 열풍으로 인해서 보안 관련 센터가 다시 한번 주도 센터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아 예 사실 그 보안 센터가 대박이 났을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IT 버블 때 그때 이제 대박이 났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대박을 내지 못했어요.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주변 상황들이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보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디지털 지갑이라고 해서 거기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도 빼가고 훔쳐가고 또 STO도 진행이 되면 그게 자산인데 그걸 훔쳐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보안 산업이 훨씬 더 지금보다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과 관련해서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치는 2차 목표치는 2,800원 드리도록 하고요. 2,800원 2차 목표치는 3,8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말씀드릴게요. 손절라인은 2,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